짜자잔 짜자잔 우와 뭐야? 뭐 꺼? 그거 A 아닌데? 아니 두검인데 두검인데 이거 피아노야 피아노 피아노 어디? 언니 오고 개봉해야지 언니꺼야 언니꺼 언니꺼 개봉인데? 언니껀데? 언니가 좋아할 것 같아? 응 충견 충견 충견? 응 늠름하지 딴 콩이 봐봐 콩? 맞춰봐봐 맞춰봐 일단 여기서 멈춰 맞춰보세요 책? 책? 무슨 책 받고 싶었어? 응 테리 생일선물 피아노가 테리 줄도 안 해가지고 괜히 테리도 선물 줄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그 위도 우리 모두 해볼까 응 응 응 응 응 으 그 크흐하 방해됐 도 레 미 바 라 미 바 소 띠 어떻게 알아? 어? 몰라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엄마 따라 했다고? 오 진짜 지금 방금 따라 한 거구나? 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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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못돼! 멋지시네 어머! 박수! 어머! 손 조심해! 너무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세리야!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해! 초콜덩이다! 예! 와! 예뻐! 나 어릴 때 사진이네? 와! 장혜리! 누구야? 누가 보내줬을까? 우와! 예쁜 식품까지! 우와! 내가 하나도 먹고 싶었던 거다! 내 거 너 내 거!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내가 좋아하는 사탕이야! 언니가 써주셨나봐! 편지 읽어봐! 엄마가 읽어줘! 아픈 제이야기! 너무 좋아! 엄마가 찍어놨어! 엄마가 찍어놨어! 우유! 아픈 여행! 잠깐만! 이거는 혜리가 아닌데! 다른 애기인데! 우와 이거 내꺼야 어 이거 나아다 엄마는 같이 찍은거 내꺼? 우와 내꺼다 엄마의 인스타인 사진도 이렇게 해주셔 생일이네? 그거 누구야? 내꺼님 내꺼 맞췄데 내꺼 그니까 누구야? 언니야 지언니야 이모야 고모랑 갔었었지? 이거 누구야? 야아 아니야 줘 엄마가 이따 줄게 이따 줄게 너 이거 깎아줄까? 깎아 야 여깄다 빨리 넣어야겠다 태희 얼굴에 다 붙이겠어 장일이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핫팩이라고 주머니에 넣고 추울 때 이렇게 하는거야 우리 눈썰매장 갈때 하자 감사합 어 자 다 넣을거야? 너무 감사합니 오니얼패치룸 태희는 이렇게 한줄로 넣 나열하는거 좋아하네 한줄로 나열하는거 좋아하네 김치 이제 새우라고? 나스타 이거 새우야 새우 이거 새우야 새우 오우 오 맛있겠다 엄마 이거 먹어 엄마 내가 다 먹어야지 파이팅 먹자 어? 아휴 좋다 말았네 너희도 먹을때 엄마 친구 엄마 안녕 안본래 아멘 가자 안녕 안본래 안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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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비 같아! 테레비야! 안녕! 이거 뭐야? 뱀퍼요? 이거 뱀파이어 아니고 해골! 이거 무서워야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나? 아니야! 이거 못하는데? 들어갈거야? 아니야! 무서운데? 들어갈 수 있어, 엄마! 어, 들어가자! 우와, 이거 신기하다! 어디 가볼래, 애기? 어디 가봐! 어, 반지다! 반지 어딨지? 어? 반지 위로 벌써? 땡기 머리 정전기 반지 어딨까? 아, 코! 나를 같이 해야겠다! 뭐해? 뭐, 귀신이야? 아니야! 이게 뭐야? 뭐야? 우와, 잘 춘다!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소름샘 배! 아, 소름샘 배 해줘? 우와! 벌써 먹는다! 언니 벌써 먹어! 뭐야! 내꺼! 내꺼야! 피자랑 싸우는줄 하늘에 혜리별있다 혜리별 되게 보이지? 엄청 반짝 엄청 반짝반짝거리는거 내 옆에는 엄마별이야 혜리야 오늘 생일이니까 별 보고 밝은 별 보고 소원 밀어봐 별 보면서 저 하늘에 띈 별 보면서 벨님 벨님 모기 물린거 모기 물린거 다 나게 해주세요 또? 너무 소복하시다 알았어 가자 생일 축하해 엄마도 생일 축하해 엄마도 나랑 같이 할거니까 응 가자 벨님 벨님 모기 물린거 모기 물린거 다 나게 해주세요 네 아주 멋진 장면인데요 어제 해가 진후 동쪽 하늘을 보신 분들은 이 어린이처럼 붉게 빛나는 화성을 맨눈으로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우와 우리 백만 유튜버야 예뻐서 사진 찍어 우와 이모 감사합니다 이모 왔다 앉힌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모 왔다 앉힌다 음 달콤해 달콤해? 맛있어? 맛있어? 어떠고 슬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